다시 바셀 시간 확인 1초 이쪽으로 내줬고 쫓겨서 쐈는데요 짧았네요 그런데 박찬이 지켜냈고요 뒤에 한 명 있는데요 뒤에서 정혁은 골밑 마무리 이야 한숨 췄습니다 박찬이 멈춥니다 골밑 쪽 정혁은 블락에 걸렸어요 그러나 안형준의 반칙선은 투샷 아 지금 안형준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완벽하게 블락을 가줘야 되는데 블락은 아주 좋았습니다 부정적인 순간마다 이제 티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쁘다는 거 3버터 한 점 대로 이제 줍히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게 이제 목표가 되겠네요 다니엘스 빨리더 접고 땅 큽니다 정혁은 이것도 박찬이에서 나왔어요 박찬이 선수는 이나이트 패스처럼 완전히 패 패스를 정말 정확하게 하네요 네 일곱 개에 벌써 에이패스예요 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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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